상품 판매량과 구매 평점 등을 종합하여 가장 인기 있는 그릇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5위는 코코아인 베르겐 원목 주방 수납장 그릇장 장식장입니다. 이 제품은 고급 원목 소재와 함께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과 함께 주방을 더 깔끔하고 아름답게 연출해줍니다. 4위는 웰퍼니처 아이리스 주방 수납장 세트 800사랍 도어형입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수납 옵션과 함께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로 주방에서의 체계적인 수납을 지원합니다. 튼튼한 소재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3위는 프리즈 팬트리 수납장입니다. 이 제품은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으로 주방에 특별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필요한 물건들을 효과적으로 수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위는 남쪽 나무 그릇장 렌즈 대수납장 800mm 부어찬장입니다. 이 제품은 자연스러운 나무 질감과 함께 주방의 아늑함을 더해줍니다. 특히 렌즈 대용량 수납장으로 다양한 주방 도구와 재료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위는 파로마셀린 원목 도장 900 수납장 883부장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원목의 고급스러움과 함께 큼지막한 수납 공간이 주방의 복잡함을 해소해줍니다. 높은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그릇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효율적인 수납과 아름다운 주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